오늘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눈에 띄는 업종 가운데 하나 바로 통신주입니다. LG유플러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LG유플러스 MSCI 재편입이라는 호재까지 전해졌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내용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MSCI 14일에 정기 발표를 했는데 LG유플러스를 포함했습니다. 한국기업 중 유일합니다. 오늘 이 호재로 2%대 현재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통신주 전반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주랑 좀 비슷한 논리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찾다 보니까 통신주로의 어떤 매수가 좀 쏠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외국인 소진 한도가 49%인데요. 어느 정도 꽉 찼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MSCI 한국지수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작년 8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급락이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는 5G 관련된 그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보유 한도는 38%이기 때문에요. 과거의 49% 대비해서는 11%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게 조금 키포인트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MSCI 한국지수 내 편입 비중을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0.4%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MSCI 추적 자금이 50조라고 가정을 한다면 패시브 관련된 유입 자금은 대략적으로 2천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 최근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지금 LG유플러스가 1,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텔레콤으로 3,400억 그리고 KT로 1,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MSCI를 놓고 본다면 LG유플러스만 매수가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SK텔레콤도 들어오고 유플러스도 들어오고 KT도 들어왔다는 것은 통신 업황에 대해서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긍정적인 시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금 어지럽다 보니까 통신에 대한 어떤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이 조금 가미가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연말되면 또 배당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으로 인한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선제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배당이 한 400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45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2.9%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3% 밑인 경우가 이제 주가 수준이 좀 바닥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어느 정도 지금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을 노릴만한 그런 여건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한번 돌아서 놓고 본다면 물론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2분기 연속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무선 쪽 관련해서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홈미디어랑 이제 기업 부분에서 매출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설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 관련해서도 통제가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5G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 LG유플러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홈미디어를 조금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이제 콘텐츠의 가장 큰 공룡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랑 지금 제휴를 맺은 상황이고요. 지금 케이블 TV의 인수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케이블 TV와 관련돼서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신주로만의 어떤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그것보다도 높은 프리미엄을 준다면은 형제 주가 수준 이상으로도 한번 노릴만한 그런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지금 150만 주 가까이 넘게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기 위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 LG유플러스의 주가 취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험한 시장에 갖고 계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원가 공개 관련해서 주가가 8% 이상 조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기회가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당장 사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내년까지 혹은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 살펴봤습니다.